마가의 비밀복음. 테오도르에게 당신은 카포크라테스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르침을 침묵시키는 일을 잘 해냈습니다. 이들은 예언에 언급된 방황하는 별들로서 개명의 좁은 길에서 벗어나 육체와 육신의 죄가 있는 무한한 심연으로 방황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사단의 깊은 것을 지식으로 자랑하나 자기들이 거짓의 어두움의 음부세계에 던져지는 줄을 알지 못하고 자유함을 자랑하여 이런 사람들은 범사의 대적을 받을 것이오. 만일 진실만을 사랑하는 자는 옳다 하는 자도 그와 합하지 못하리니 참된 것이 다 진리가 아니니라. 또한 인간의 견해에 따라 단지 진실로 보이는 진리가 참된 진리보다 더 선호되어서도 안됩니다. 마가복음에 대해 그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 중 일부는 완전히 거짓이며 일부는 비록 일부 참된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되게 보고되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가 가짜와 섞이면 거짓이 되니 소금이라도 그 맛을 잃는다는 속담이 있느니라. 마가의 경우 베드로가 로마에 머무는 동안 주님의 행적을 기록했지만 그 모든 일을 다 선언하거나 비밀스러운 일을 암시하지 않고 증가시키는데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교훈을 받는 이들의 믿음. 그러나 베드로가 순교자로서 죽었을 때 마가는 자신과 베드로의 기록을 모두 가지고 알렉산드리아로 왔고 그로부터 지식을 향해 진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적합한 것들을 이전 책들에 옮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온전하게 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영적인 복음을 작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누설하지 않았고 주님의 공연적 가르침을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미 기록된 이야기들의 다른 것들을 추가했으며 더욱이 그가 해석을 알고 있는 어떤 말씀들을 가져왔습니다. 일 것이다. 신비주의자로서 청중을 일곱배일로 가려진 진리의 가장 깊은 성소로 인도하십시오. 요컨대 그는 마지못해나 부주의하게 문제를 준비하지 않았으며 죽어가면서 자신의 저작물을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맡겼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직까지도 가장 조심스럽게 보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읽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비속으로 입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마귀들은 항상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꾀하고 있기 때문에 카르포크라테스는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기만적인 술술을 사용하여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한 장로를 노예로 삼아 그에게서 비밀보금의 사본을 얻었습니다. 그의 참남되고 육신적인 교리에 따라 해석되었으며 더욱이 오염되었으며 흠없고 거룩한 말씀과 전혀 뻔뻔스러운 거짓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호남물에서 카르포크라테스의 가르침이 철회됩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했듯이 그들에게는 결코 굴복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그들이 거짓 주장을 할 때 그 비밀보금이 마가보금이라는 것을 인정해서는 안되며 심지어 맹세로 부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참된 것이 모든 사람에게 말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지혜는 솔로몬을 통해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에 대답하라 고 권고하며 정신적으로 눈먼 자들에게는 진리의 빛이 숨겨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 없는 자는 빼앗길이라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에 다니게 하라 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로부터 주의 영의 새벽에 의해 비춤을 받은 빛의 자녀들이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보금의 말씀 자체로 위주를 반박하면서 당신이 묻는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후에 사흘 후에 그가 일어나리라 까지 이어지는 내용에서 비밀보금은 다음과 같은 물질적 단어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들이 배단이에 들어가니 거기 오라버니를 잃은 한 여자가 있어 와서 예수 앞에 엎드려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하니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노하사 함께 무덤이 있는 동산으로 나가시니 곰 무덤에서 큰 소리가 들리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시어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내시니라. 곧 그 청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으시더니 그 청년이 그를 보고 사랑하며 함께 있기를 청하기 시작하니라. 그 청년은 부자임으로 그 집에 들어가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그에게 할 일을 가르치시니 저녁때에 그 청년이 벗은 몸에 세마포를 두르고 그에게 나아오더라. 그리고 그날 밤에도 그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일어나 요단강 건너편으로 돌아갔다. 이 말 뒤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에게 나아오니라. 라는 본문과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벌거벗은 남자와 벌거벗은 남자. 그리고 당신이 쓴 다른 것들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들어가시니라는 말씀 뒤에 비밀보금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청년의 여동생과 그 어머니와 살롬에도 거기 있었으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지 아니하시더라. 고만 덧붙인다. 그러나 당신이 쓴 다른 많은 것들은 둘 다 위조인 것 같고 사실입니다.